인사드리겠습니다. 탑과정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노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맡은 과목은 시스템 가이드북이죠. 여러분 다 참하고 계실 텐데요. 시스템 가이드북 첫 번째 꿈과 목표 그 다음에 결단이죠. 그래서 제 경험과 좀 덧붙여서 책을 주제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는데 간단히 제 소개 말씀드리면 저를 또 화면상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애터미하기 전에 대학 졸업하고 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요. 우리끼리니까 아메이예요. A사를 만나서 30대 중반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정확히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때 알고 A사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 달릴 때도 먹고 사는 건 큰 지장은 없었지만 항상 갈증이 있었던 것은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그거잖아요. 어떤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시간적 자유도 있고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일한다는 게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저는 미국 애사 사업을 부업 2년 그리고 전업 4년을 했었어요. 그건 저만한 게 아니고 잘 다니는 공무원을 다니던 제 와이프도 공무원 간두고 저는 은행 간두고요. 완전히 전업을 한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런데 4년 동안 총 6년을 한 거죠. 부업 2년, 전업 4년 했는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300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많이 벌었던 게. 그럼 계속 했겠어요? 계속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좋긴 좋은데. 그래서 잊고 있었어요. 8년 잊고 있다가.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직장은 간뒀기 때문에. 가장이니까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은 한상현 총장님 아시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중고등학교 선배님이 네트워크 애터미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물론 누구나 그렇듯이 대부분이죠. 거의 다가. 저도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런데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혈택까지 다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강국한 우리 선배님의 한상현 총장님이 한 번 알아보자. 그건 6개월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여러분들 제 멘트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써먹을 내용들이에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알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싫다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들어보고 하든지 알아보자고 하니까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저한테 권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알아봤던 게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거는 달랐기 때문에 했어요. 기존에 네트워크 사업하고 같았으면 죽어다. 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과정에 엄청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내용을 배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이라든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까.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시스템 가이드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행운아요. 저희가 애터미 할 때는 이런 가이드북도 없었고 오직 회사에서 만들어진 시스템만 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소개는 저는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오토판매사도 금방 됐고 리더스 클럽도 금방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을까. 옷도 풀면서 그렇게 빨리 됐을까. 그래서 제 소개는 이걸로 간단히 하고요. 지금은 뭐 심적으로는 편해요. 그래서 뭐 크게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뭐 돈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건 이제 제 파트너들, 저와 같이 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저와 같이 성장한다는 게 또 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잘 들리죠? 저만 떠드니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요.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다니셔야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시스템 가이드 팩트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요. 뭐가 또 안 됐어요. 이거 작동이 안 되네요. 문제가 생겼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 봐야겠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미리 띄워놨었는데 작동이 안 돼.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화면은 나왔죠? 네. 보시면은 페이지에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검증하셨다고 보고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가 이걸 간략히 해놨고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특징을 얘기한 거죠. 또 그리고 왜 애터미 사업이 왜 다른 네트워크 사업에 비해서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마케팅 구조서부터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로 나가기 때문에 또 무한 단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놨고요. 그다음에 왜 이 사업이 어떤 우리가 보면은 어떤 가치가 있고 소비사로서의 뭐 같이 뭐 여기 파이프라인 같은 건 시스템 소득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비전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상세히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란 또 뭘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또 풀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공의 8단계 세븐코아 또 A코아 중에 목표 설정 결단 해서 또 결단은 또 뭐를 결단하는 걸까 목표 설정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하면 여러분이 달성할 수가 있을까 왜 또 설정을 하는 거고 또 제품 내용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해놓은 거고 미팅 참석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 일단은 결단은 우리가 세 가지 결단하라고 그러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박한길 회장님도 성공의 8단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뭐를 결단해라 그래요. 내가 어차피 대가를 지불하겠다 사장에는 공짜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결단할 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즉 이건 내 사업이고 개인 사업이에요. 내가 사장이고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사업을 결치되어. 결국은 결단 부분은 이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내가 자세 태도 얘기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암만 제가 여기를 해더라도 이미 여러분 마음가세가 태도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단도 안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 자세 어떤 태도를 갖냐 그게 대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나와 있거든요. 이 설정이 잘 돼야 여러분이 성공하기 쉽다는 거죠. 달성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꿈과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얘기죠.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면 뭐를 하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벌겠다. 그거를 반드시 기간을 정해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또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법은 인생 시나리오 노트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작성을 하시고 그거는 총 큰 그림이고요. 세부적으로 해놓은 게 뒤에 나오실 시스템스 가이드북에 있는 뒤에 자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하라 하라는 거는 뭐냐면 자꾸 봐야 결국은 자꾸 봄으로 해서 여러분의 행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하는 방법도 뒤에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시각할 것과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대세계해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미나라든가 미팅에 가서 계속 여러분들이 스피치하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 내리에. 그리고 또 닥성을 또 석세스 세미나라든가 가서 또 닥성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 두 번째 칸이 중요해요.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도 이룰 수 있는 작은 꿈이나 작은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애터미 사업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꿈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치 성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애터미를 만나서 나는 200, 300만 원이면 만족해. 이런 분하고요. 나는 애터미를 만나서 나는 꼭 2,000, 3,000만 원을 벌어야 돼. 이런 사람하고는 중간에 약간의 난간이 왔어도 포기하는 강도가 달라요. 내가 작게 뭐 애터미 아니어도 내가 150, 200은 내가 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품금을 가져라. 회장님 늘 말씀하시죠. 5,000 5,000 벌 생각을 하라. 부자들 생각을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끌어 하는데 동력이 돼요. 그리고 돈의 단위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서 내적 동기와 왼쪽 동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쉽게 이런 거죠. 나는 돈이 어느 정도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 갖고는 애터미 사업을 보지를 않아요. 어떤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어쩌면 물증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또 터치를 해야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외적 동기 그게 이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항상 시각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꼭 작성을 하시고요. 두 번째 좀 더 자세히 해놨죠. 시스템 가이드북에는 내가 현재 쓰는 돈 나에게 한번 이걸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한 건데 이 책을 시스템 가이드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냥 폼으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작성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작성을 해라 안 하시라 해도 작성하신 분 안 하신 분은 차이 두 번째 아까 그 이유에 있어요. 내가 진짜 여기서 대가 지불을 하고 과연 큰 목표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건 꼭 작성하시길 바라고요. 시각화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이런 것 얘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네트워크 배울 때는 냉장고에 붙여라. 매일 볼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사 갖고 싶은 집이 있다. 갖고 싶은 차가 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직접 붙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물론 여러분 집에 냉장고 붙이는 것도 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고를 하세요.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들이 요즘 상해 필수품이니까 그럼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꼭 타고 싶은 차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집이 있다 하면 그거를 인터넷이 어디서 조그를 해서 맛있는 그림을 해가지고 갤러리에 이렇게 놓으면 수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꼭 시각화를 하시면 훨씬 빨리 여러분 목표 달성이 된다. 구체적인 시간을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라 그랬죠. 목표를 애터미에서는 아까 제가 내적 동기론 납두고 어떤 가치관이란 이런 건 납두고요. 외쪽 동기론 금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직급을 달성할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오느냐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세일즈마스터 정도 되면 한 200 정도 나온다고 되죠. 그런데 여기 세미 판매사는 뭐냐 하면 세일즈마스터의 반 그러니까 약 120 120 이런 걸 세미 판매사라 그래요. 반 정도 그러면 판매사의 반 정도 수입이 되겠죠. 100만 원 그럼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하면 아까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 다 연계가 돼. 그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회원이 등록돼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를 체크를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결단 후에요. 결단 후 내가 어떤 결단을 했냐에 따라 제 예를 들으면 저는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충분히 대가 지불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 돼. 이 목표를 뒀기 때문에 결단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제가 3개월 부업하고 결단하고 전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동이 틀려요. 결단한 사람은. 우리 회장님이 미치다 그러죠. 결국은 하루 종일 애토미만 생각하고요. 애토미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있다는 것. 저처럼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그게 더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결단이라는 건 어떤 결단이라든지 부업자 저녁에 들어오신 분들과 참고로 부업자분들은 그럼 어떤 결단을 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를 빼고는 나머지 모든 순위는 애토미가 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취미상일도 당분간 접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모임 접어야죠. 당분간. 그게 결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결단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는 결단했대요. 그 결단을 하면 확실히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1순위 여러분이 당장 경제 혈당 먹고 사는 거 있죠? 그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모든 게 1순위가 애토미가 돼야 된다. 그게 결단이에요. 그게 대가지 부리고 저는 그렇게 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꾸은 오토판매사가 됐고 이런 결단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해놓은 건 수동판매사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 판매사를 한 번 하면 직급도전을 했는데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놓쳤고 계속 되면 오토판매사인데 이걸 띄엄띄 하는 걸 수동판매사라고 해요.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동판매사 내가 한 달은 한 번 하겠다 하면 아마 계획을 잡으면 좀 더 오토판매사가 빨리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계획을 내가 결단 후 앞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결단 후 그냥 3개월 하면 아마 진행이 굉장히 늦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결단 후 했으면 어떤 결단을 할 건지 오늘 제가 결단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된 겁니다. 제 주제가 그래서 쭉 가서 루터스 클럽도 가고요. 로얼리도 스티커하고 이걸 계획을 여러분들이 짜시라. 결국은 또 넘어갔네요. 이 그림은 뭐냐면 결국 오토판매사 아까 자동으로 매분기 한 달에 두 번 두 번씩 오토판매 회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과 같이 이사 합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됐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속도가 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배가의 원리죠. 그래서 수입은 이렇게 배가가 됩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그러면서 거의 반 정도 왔다 보시면 돼요. 사실 이때부터는 수업이 쉬워져요. 이때까지가 오토판매사들 때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초기에 몰입을 하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해야 여러분이 힘들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치는 금액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이런 거는 차후에 두고 금액적으로만 보면 여성에게는 만약에 누구나 원하는 다 원하시죠? 저도 원하고 임페리얼 되면 우리가 월 1억이라고 얘기하죠. 애터미 회사는 망하지 않을 꼬로 보고 왜? 망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의 합리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애터미 회사는 안 망할까? 진짜 좋은 제품을 계속 저렴하게만 판매한다 그러면 유통회사로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 3대까지 상속해야 된다 그러죠. 그럼 그 가치는 천억이라는 얘기예요. 3대 동안 우리 집안에 3대 동안 매월 1억씩을 주는 천억짜리 비즈니스입니다. 제 파트너를 보면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되는지 자신 있게 그게 뭔데 그럼 풀어주면 되죠. 왜 천억이 되는지를 굉장히 큰 비즈니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목표도 잡고 내가 결단도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A코아 중에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를 행동해야 되냐 첫 번째 제품을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제품을 애용을 해야겠다. 이것도 결단을 못 하면 안 돼요. 결단하는 분들 이거 빨리 진행 안 돼요. 이것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애용하겠다. 제가 애터미는 왜 제품을 애용을 먼저 제품 애용부터 나왔을까. 결국은 제가 했던 타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타 네트워크 마케팅 은 사업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제품 애용 이런 것보다 교육을 많이 시켜요. 비전도 많이 주고 그런데 우선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는 뭘로 만드는 거냐. 물론 사업성 갖고도 만들지만 소비자는 제품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제품을 써봐야 우리가 제품 전달을 한다고 해야죠. 체험도 시키고 내가 써본 거 가지고 전달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진실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가성비도 여러분 비교해 보시고 곧 도표드위티 나오니까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만 전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안 써본 거 전달하고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소비자가 만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라 그러면 또 신제품 정보를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내가 먼저 써보는 거야. 만약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제품 10가지 갖고 소비자 만들 건가 제품을 20가지 가지고 소비자 만들 건가 어느 게 소비자 만들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내가 먼저 써보는 거야. 써봐서 그걸 주변에 그 신제품 가지고 소비자를 만들라는 거야. 회사가 요구하는 거는 제품과 어떻게 보면 시스템 그다음에 쇼핑몰을 주고 우리 보고 소비자를 만들라 그랬던 거야. 이 제품 가지고. 모든 유통 회사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애터미 같은 네톡 마케팅 회사는 회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우리 사업가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무기로 해라.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제품을 전달할 거냐.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말하죠. 타 네트워크 사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제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애터미는 사실 그 정도의 지식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제품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물론 전문성을 더 가지면 좋아요. 성분이 어떻고 이런 걸 가지면 그런데 그게 더 좋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제품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효과 내가 먹어보고 써보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쓰는 게 우선이다. 써봐서 감동을 여러분들이 알려서 제품을 소비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요즘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렇게 보시면 비교표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특히 제 그룹에 남사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팀에 남자 사업가들이 많으면 남자 사업가들이 먼저 오잖아요. 이걸 작성하게 하세요. 자기 집에 있는 거 쓰고 있는 거랑 애터미 거랑 가져가서 이걸 직접 작성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볼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요. 가격하고 주로 무게하고 이 정도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같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세탁새라면 세탁새라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권합니다. 여러분 제 그룹뿐만 아니라 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제 산하에 요즘에 어떤 소비자분이 이렇게 비교해서 사업자로 적극적으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분은 다 따져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템 제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생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건강식품이든 화장품 써봤는데 여러분이 너무 효과를 본 거예요. 그거는 나가서 좀 저속한 얘기는 침튀길 정도로 얘기할 정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에템 때문에 이 제품 때문에 내 인생이 바꿀 정도다. 그 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이거는 성분도 좀 알아야겠죠. 대부분 에템의 인생템은 대부분 사업자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해모임 먹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인생템은 그래서 이거는 많은 건 아니면 작게는 다섯 개에서 열 개 정도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침튀기면서 얘기할 정도 된 제품 있죠. 여러분이 홀딱 반한 거 또 효과를 너무 잘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것도 정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결단이잖아요. 감옥이 꿈과 목표가 됐는데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미팅 참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마지막 얘기해 드릴게요. 미팅에는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왜 미팅을 할까 이 네트워크 사업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에 내려오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몇십 년 동안 내려온 말이거든요. 애터미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미팅으로 시작해서 모든 게 미팅으로 끝난다. 왜 그럴까. 애터미 사업의 일은 또 전부가 일이래요. 함께 뛰는 말았던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이 탕게 뛰는 마라톤이란 거는 즉 팀워크라는 사업을 팀워크라는 사업이 되려고 하면 모여야겠죠. 혼자 팀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미팅은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줌이 됐든 오프라이 됐든 그리고 미팅이 하나의 또 시템이에요. 어떤 시템에 플러그인 된다. 미팅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전기밥솥 얘기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플러그인은 그 뜻이죠.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에 밥솥에 쌀을 넣고 밥을 만드는데 그거를 정비밥솥에서 끼웠다 빼앗다 하면 밥이 됩니까? 그래서 계속 꽂혀있는 상태가 플러그인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시템 미팅이죠. 여기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그인 됐다는 뜻입니다. 미팅의 효과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하다보면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업자로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 미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 왜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면 다 긍정적이지는 않으니까 원래 부정을 해요. 이 사업은. 그런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해보면 사람인 이상 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힘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채워주는 데가 또 미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 파트너가 참석하는 미팅에 스폰서는 꼭 참석해야 된다. 이제 이 개념을 모르고 파트너는 참석하는데 스폰서 참석 안 하는 스폰서들도 많아요. 이제 골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미팅을 고르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미팅에 다 들어오고 특히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미팅에 같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시너지가 안 돼요. 팀워크가 발생되지 않겠죠. 또 신뢰도 안 쌓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의할 사항도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들쑥날쑥하면 신뢰 없는 사람이 되니까 또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중간에 있는 것들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미팅에 와서 집중을 하라. 어떤 사람들은 미팅에 와서 스마트폰을 켜놓지 않나 계속 카톡을 하지 않나 그게 잘못되면 복제가 돼요. 여러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건 집중하라는 내용이고요. 또 주의할 게 초반에 제 파트너분들 이런 분들 많았어요. 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강사들을 보고 평가를 해요. 저분 강의는 어떠니 또 세미나에 가서도 어떤 분들 강의를 듣고 저분은 설명을 잘 못했네. 그건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굉장히 우를 범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지만 결국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건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이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분들이 재심합력이라는 얘기도 들으고 결국 내 사내에 많은 사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가지각색. 그래서 집단지성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한쪽 명물을 보고 절대 평가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들어봐서 내가 좋은 적만 내가 과거에 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노재형 부모장 별로 설명도 잘 못했네. 그런데 저 형반 보니까 열정은 있는 것 같네. 그럼 그거 하나 갖고 또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은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하면 막 이렇게 좀 웃고 그럴 텐데 제가 하니까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왜 미팅을 참석해야 되고 왜 미팅이 중요한가 미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미팅의 종류예요. 미팅의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사업은 여러분이 시스템을 가진다 그러죠. 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속 얘기하는데 시스템에는 미팅도 하나의 시스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1대1 미팅 2대1 3대1 팀원 미팅 그 다음 센터 미팅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팀 여러분이 소속하는 센터에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미팅이에요. 즉 시스템이 만들어가는 시스템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이미 이건 주어진 시스템 의미가 좀 틀려요. 이 1대1 미팅 팀원 미팅 센터 미팅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대1 미팅은 뭘까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 각자 만나는 소비자를 만나든 사업자를 만나든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대1 만날 때 미팅 만나서 애터미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 게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도 자세히 나왔어요.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 1대1 미팅 의미는 그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관과할 분들도 겠어요. 어떻게 보면 맥을 못 잡고 소비자를 또 중점적으로 하신 분들은 제품 얘기만 해요. 1대1 미팅 에 가서. 그러면 사실은 사업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품만 얘기해도 안 되고 결국 사업 얘기도 해야 돼요. 사업 얘긴 뭐야? 애터미 내가 하는 이유. 애터미 어떤 가치. 이런 걸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나는 상속 때문에 애들이 집 없어서 집 사주려고 한다.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사업 얘기도 해야 된다. 사업생 얘기도 해야 된다. 1대1 미팅 을 할 때. 물론 처음에 접근할 때는 물론 제품으로 접근을 하지만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제품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공적인 1대1 미팅 을 하고 제품과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1대1 미팅 을 거쳐서 잠깐만요. 작은 미팅 에서 큰 미팅 을 자꾸 여러분을 안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됐건 사업자가 됐던. 그 다음에 2대1 미팅 3대1 말 그대로 한 명을 놓고 또 한 명을 놓고 세 명 또 둘 팀 미팅을 하는 거죠. 이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읽어볼게요. 1대1 미팅을 통해 만드는 소비자나 관심사업자를 스폰서와 함께 여기 뭐라? 스폰서와 함께 그래서 호일러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경험 많은 스폰서가 그분에 맞게 또 제품을 더 쓰게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 쪽으로 계속 안내해서 동영상도 추천하고 세미나도 안내면서 사학과적으로 경험 많은 스폰서들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게 팀워크 미팅이고 그런 유대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자꾸 더 봐요. 그럼 더 큰 미팅으로 가셔야 돼. 센터 미팅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센터 미팅 거기 가면 체계적인 것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저처럼 본부장이 되겠죠.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임페리얼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미팅을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미팅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거는 회사에서 제공한 미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이게 보면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부터 회사가 제공한 거고요. 이 온라인 라인 미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팅 또 만들어져 있는 미팅이기도 해요. 프린터가 여기 미스가 났어요. 이거 제일 옛날 거라 여러분 책자에는 온라인 라인 미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라인 즉 스폰서 파트너 그다음에 ls라 그래요. 나와 스폰서 파트너 ls 관계인데 이걸 같이 하는 라인 미팅을 미팅이라고 그러면 이 미팅이 또 뭘까 이것도 결국은 조직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트워크 사업을 어떻게 보면 조직을 하는 거고 조직을 만드는 건데 조직하기 위해서 라인 미팅도 한다. 사업을 끌어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 미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자세히 좀 잘 나왔어요. 초기에는 여러분 지역이 센터에 오기 몇 명 없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라인 미팅을 하라는 거예요. 오프라인 미팅도 있고 온라인 미팅 여러분 스폰서가 하는 아마 서너 명 다섯 명이 하는 미팅도 있어요. 그게 이런 온라인 라인 미팅입니다. 점점 조직이 커지다 보면 스폰서가 중앙하는 점점 큰 미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탑란에서 또 가장 큰 미팅은 수요일 날은 전체 우리 미팅이 있죠. 그게 어떠면 LS상에 단장님이부터 총 라인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사업자들은 작은 미팅에서 결국 큰 미팅까지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완벽한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본사회사에는 원데이 세미나 있죠. 요즘은 이건 옛날 내용이고요. 목요일 날 하는 원데이 세미나 그 다음에 부업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라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예비 사업자 그분들도 결국은 이런 세미나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여러분 조직이 커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빠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온라인 석세스 아카데미 둘째 주 금요일이나 셋째 주 금요일 날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효과적인 미팅이라서 결국은 많은 사업자들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동기부여를 받는 데가 또 석세스 아카데미 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죠. 매월 모든 미팅의 최종 종착지는 뭐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사업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가장 동기부여를 받는 큰 주의소이기도 해요. 이것도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은 어떤 집중과 몰입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금요일 날 1시부터 하죠. 위양해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대하든 여러분이 참석을 하려면 제 시간에 시간 전에 들어와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제에도 여러 파트너도 그렇게 복제가 되고 그런데 꼭 늦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그룹은 다 누져요. 복제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알찬 조직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도 내가 처음에 그렇게 시간에도 제대로 안 하고 모든 것들을 건성건성하는 이유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거예요.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진짜 결단을 했냐. 거기에 달려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다 자세인데. 여러분이 또 사업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간용 사업자라면 석세스 아카데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나 참석하고 있냐. 그게 여러분 앞으로 조직의 바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번 달에도 10명 이번 달에도 10명 여러분 조직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결국 석세스 아카데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듣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뇌내에 따라 조직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참고로 위드 코로나 라기 때문에 요즘 또 백신도 맞았죠. 결국은 온라인 석세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다면서 그래요. 만날 수 있으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이런 방역관리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센터가 됐던 사람 방역이 됐던 방역관리 철저히 하면서 이런 큰 세미나는 같이 모여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어쨌든 지금 위드 코리아 때 마스크 다 쓰고요. 하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미팅 참석 당연한 거죠. 에티켓이 에티켓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분이 사업가라 그러면 그런데 모든 이런 미팅에 기본적인 예의를 안 갖추 분신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걸 에테미 사업을 사업가로 본 게 아니에요. 건성건성하는 걸 보는 거죠. 결국은 진짜 내가 사장이고 내 사업으로 봤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조차도 하여튼 이 책에는 자세히 해놨어요. 이런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중에 외적인 복장도 있고 단정한 것도 있지만 지금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이 제 시간 안에 들어와서 딱 준비하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이 사업가의 자세가 아닐까. 꿈과 목표 결단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자세에 달려있다. 태도. 그래서 10분 전에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폰저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나 세미나는 시간 전에 쭉 탐석하기를 제가 좀 권합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스피치를 하죠. 우리가. 그런데 처음에 이걸 두려워해서 좀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부분이에요. 이걸 안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피치하는 이유는 요령은 이래요. 이유는 결국 여름 팀옥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팀이 모여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계속 새로운 팀원들이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통해서 새로운 팀원들이 자꾸 늘어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틀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피치는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요령이 제일 위에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힘들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업다운된단 말이에요. 어떤 모든 스피치는 그 스피치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기 보여드릴 수 있는 스피치. 말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스피치를 연습도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되만 되는 일이다. 스피치를 안 하는 팀들은 그 파트너도 다 스피치 안 해요. 그러면 활기차지도 않고요. 그 그룹은 속도가 늦겠죠. 꼭 스피치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춰서 두렵지만 내가 넘어서야 될 벽이에요. 해야 될 넘어야 될 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해야 되고요. 뒤에 이 부분들은 개최하는 방법 이 부분들은 우선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어떤 그룹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미팅을 해야 될 주관해야 될 사람들이 볼 내용이 들으니까 이건 건너뛸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림은 당연한 거죠. 미팅 참석하고 미팅에 들쑥날쑥 참석하시는 분들은 암만 해도 성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틀리겠죠. 쉽게 고속도로로 기회를 했어요. 계속 미팅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공 지점에 고속도로 타는 것처럼 빠르게 갈 것이다. 그런데 결국 미팅에 참석도 잘 안 하고 들쑥날쑥 하고 와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곁다리로 와서 암만 해도 듣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한 거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해서 제품도 사용을 했고 미팅도 참석을 했다. 구체적으로 명단을 가지고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든 사업적으로 다른 부분 또 할 거니까요. 오늘 제가 맡은 거기는 요건데요. 그래서 요 화면은 좀 끝내고요. 화면 하나 더 띄우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 주제가 어떻게 보면 꿈과 목표 그죠. 그다음에 결단이었죠. 그러면 칸이 또 목표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목표가 또 어떤 역할을 할까. 왜 목표를 세워야 되면서 계속 목표 얘기를 하는가. 보이나요? 제가 공유를 안 했어요. 보이네요.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 목표는 일단 목표 설정이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일이 시작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목표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 설정은 이미 여러분이 성공하기 시작한 거다. 이 얘기가 있어요.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몰입을 하면서 그게 빨리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어떤 몰입의 권위자라고 그래갖고 미아이의 칙센트 미아이라 그래갖고 미국의 한 심리학자예요.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라든가 애들 게임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집중을 해서 몰입을 해요. 왠가 봤더니 스포츠 선수들은 내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어떤 득점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게임을 한다는 거는 레벨2 이런 게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더라. 그래서 목표는 결국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성과를 이루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기한을 흘러진 많으시고 혹시나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내가 구체적인 목표를 써놓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그럼 집중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목표 얘기를 제가 해드렸고요. 의왕이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듣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일단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제가 전체 얼굴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다 듣고 계신지 잘 듣고 계신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10분 일찍 끝내줬네요. 제 강의는 좀 일찍 끝내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여러분 코로나는 왔지만 우리는 뭐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차피 내가 피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극복해라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 나가서 여러분들이 꼭 빠른 시간 내에 아직 오토판매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제 강의에 한 이유는 빨리 해라고. 위앙이면. 저는 3개월 정도 해서 내가 전력 짓고 다니니까 그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빨리 오토판매사 여러분 다 달성하고 또 더 오토판매사가 되신 분들은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 파트너를 빨리 오토판매사 만드는 데 초집중을 해서 모두 다가 내년에는 이맘때 좋은 명절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